친구, 영화를 좋아하라고 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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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할까?? 마이크 귀요미 날파리 잡고 가자 내 홈 야이씨! 자 석진아 가자. 빵이다. 야 진짜. 오케이. 깼어요? 엘딩 아 엘딩. 자, 응. 자, 이만! 자, 이만! 세번째!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가십니까? 감독님! 아, 나 진짜 화나네. 그대 잠깐 눈을 붙일 때 나는 마음에 물을 부... 흐헤헤헿! 평가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고기 먹으러 가 우리 고기 먹으러 가 따꿍 야 역시 26살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hum 뭐야 뭐야 우워 우와 우와 신세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와 대박 세상에 이제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노래도 불러줘요 지금 불키니까 $$%$%& $$%& $$%& $$%& $$%& $$%& 날라갈 줄 알았네 너너너너로 아 부슬부슬비 노래를 한다 오 아미 아이였어? 오 아미 아이였어? $$%& 야 I like my 어 handsome face 아하하하 와아아아 와 으 으 으 으 으 으 미리미 우리 확실한 모습 우리 동시에 거의 저희 뭐야? 지금 촬영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토시도시라기 돼지 술먹자구 꿀꿀꿀 살찐 돼지 잡아 тот, 그에다가 우와 제이홉! 맛있다! 이거 어디 떡볶이예요? 떡볶이 짜장! 조국씨 떡볶이 짜장이 아니라 짜장떡볶이예요 짜장떡볶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떡볶이 짜장떡볶이예요 응? 좋아 이거 괜찮죠? 이상으로 어떻게 하는거지? 내려주셔야 해요 형 거의 에펠탑이에요? 응? 귤 귤 귤 귤 Snyk 어! 그러니까 저 살기 없네? 없네? 왜 이렇게 잘생겼지? 안 나왔겠지? 우리 야구의 소실인가? What is the one song that I can't resist dancing to when I hear it? 총 맞을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신나진 않아서. 찐이야. 정답! 와 찐이 어떻게 맞혔습니까? 아니 그 형 그 샤워 플레이리스트? 찐 찐 찐 찐이야. 알아요. 찐 찐 찐 찐이야. 몰라요? 아 이거 정말 신나는 노래인데 한 번씩 더 들어보세요. 아 저 형 찐이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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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자 우리 2가지 마시죠. 아 너무 더워. 자꾸 앉으세요 형이. 으응. 뿅 뿅! 진이 자자고. 엄마가 마초먼트에 화내고 생일이라 어쩔 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쾅 좀 더 그냥 오늘 인가іч다 조금은 갚인사 둘째 적진이 많이 먹었어 적진이 많이 먹었어 내 자신도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자자가자가 차가워 끝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정국씨? 웨이크! 웨이크! 자 지금은 네 지금요 자 지금 저희가 웨이크 웨이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꽃미남 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혹시 이번red change 10 11 9 잘 겠어 잘 겠어 잘 겠어 왜 이렇게 해 안 내렸어 안녕 자 으응 으응 확인해줄게 멤버들이 어쩔 수 없잖아 형 원래 늙었을 때 발결할 때 야 안 늙었어 야 안 늙었어 아 아 아 하우스 같이 오싶은데 아 벌칙 피자 벌칙 피자 벌칙 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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